IT 쪽에 아웃서싱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아웃서싱을 하신 겁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자체를 슬림하고 린하게 가져가는 걸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대기업처럼 따로 IT 전담 부서를 두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서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외지사를 설립하면서 한국을 설립하면서 바로 해외지사를 설립해야 되는 뭔가 스피디한 경영을 해야 될까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IT를 아웃서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아웃서싱 했을 때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용해서 그래서 국내 서비스가 아니고 글로벌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회사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오피스 라이센스 관리를 오피스 프로그램 라이센스 관리를 좀 쉽게 하고 클라우드로 해서 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없어지면 그 친구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 가지고 나갔는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산관리가 자산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유저에서 빼버리면 그 다음 달부터 돈이 안 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오피스 365를 도입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해외하고 여러 지사나 딜러들하고 커맥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메일도 하시지만 아까 그건 오피스 365의 링크인가요? 그걸 써가지고 메신저에서 화상회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하는 것도? 저희는 일단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마다 매니지먼트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아, 온라인으로? 네. 한국하고 아까 말씀드린 각 지사에 있는 제너럴 매니저들이 참여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화상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화상회의라는 게 얼굴 보여주고 아, 쉴 수도 있거든요. 집에서 막 나 빤스 바라만 있네. 물론 얼굴만 나오겠지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해외에 있는 파트너를 얘기할 때 그냥 음성만으로 하는 거 하고 얼굴 보는 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해보시니까. 기본적으로 음성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은 의사 전달은 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얼굴을 보고 하고 또는 자료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서 더군다나 저희는 회의하게 되면 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 소리만 듣고서 이게 진짜 어떤 음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표정을 보면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저희 내부적 회의도 많이 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변호사들하고도 현재 변호사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표정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저도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화상일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거든요. 기업이 설치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때 헤드셋 문제, PC 사운드 카드, 밴드 위세 가지고 되게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요새는 하드웨어적으로도 과거처럼 사운드 카드를 별도로 안 꼽고 메인 칩셋에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면서 헤드셋이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페리파럴 주변 장치들 하드웨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의 밴드 위스 문제는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해외,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한 환경인데도 있어서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은 좀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장애가 있는 나라는 전화로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회의가 중단된다든지 취소된다든지 했던 적은 없었어요. 중소기업들이 아직 클라우드를 잘 안 쓰고 있거든요. 뭔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특히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은 뭔가 대표님처럼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아웃소스 시장 클라우드 같은 걸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을지 이럴 때 이런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경험상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저희가 나름대로 가장 최적의 컨비네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다 만드는 것보다도 사실은 빨리 사업에 도움이 되고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긴 했지만 그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오피스 365를 도입하시는 게 그게 이제 매달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한 번 목돈 나가고 사라져버리고 하는 이런 라이센스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다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점차적으로 기능도 향상될 거고 직원들이나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고 강요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말을 물가에는 끌고 가도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것처럼 회사 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저는 도입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도 오피스 365를 도입하시면 사원들이 특히 젊은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회사에서 수요 세미나 같은 것처럼 그것도 뭔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건 뭔가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문화를 접목시키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